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 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38번을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믿음들은 모든 믿음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믿음들은 열려 있습니다. 타당성 또는 검증에 대한 테스트에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합니다. 대절 전체를 믿음이 확인되어 질 수 있다는 거에요. 보기 위해서 그 믿음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보기 위해서 믿음이 테스트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검증의 테스트에 열려있다는 말은 믿음이 테스트 되어질 수 있다는 거에요. 믿음은 타당성이 입증되거나 거짓심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지구가 평평하다고. 구가 아니라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냐? 지구가 사실상 구이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평한 지구라는 이 믿음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또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 내일 비가 내릴 거라는 이 믿음은 역시 테스트 되어질 수 있죠. 사실, 진실에 대해서 테스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에요. 기다림으로써 내일까지 기다리고 비가 내리는지 아니면 비가 내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봄으로써 내일까지 기다리고 비가 내릴지 내리지 않을지를 봄으로써 진실에 대해서 검증, 테스트 되어질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나 하지만 어떤 종류의 믿음은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인지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외적인 증거를 우리의 일생 동안. 예를 들으면요. 뭐뭐와 같은 신념, 믿음과 같은 지구가 멈출 거다. 도는 것을 지구의 축 위에서 돌다는 자전하다라고 보세요. 1999년쯤에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멈추게 될 거라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냐면 있을 거다. 생명체가. 행성에는. 이게 100만이죠. 밀리언이.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만, 천만, 억이죠. 1억 광년 떨어진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같이 우리의 일생 동안 외적인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믿음은 진실이 확인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형이상학적인 믿음. 뭐뭐와 같은 신의 존재와 본질과 같이 이런 형이상학적인 믿음은 보여줍니다. 제시합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난제를 발생시키는데 증거를 발생시키다. 증거를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제공합니다.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실의 기준으로서 기꺼이 사용하려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반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멘